캔디크러쉬 소다 221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물고기 위주로 만드는 매칭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껌 근처에 매칭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셔서 공략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러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맵에 많이 있는 캔디병의 색깔과 합쳐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합쳐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조금만 더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이랑 합쳐주는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한 마리만 마무리를 하면 되니까 이런식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